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학습에 대한 커리큘럼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커리큘럼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커리큘럼의 모든 동영상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얼마만큼 예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떠한 순서를 잡는 것 그리고 그 순서를 잡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차가 좀 있죠. 시간이 많은 분도 있고 시간이 적은 분도 있고 따라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학습 컨텐츠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커리큘럼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틀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아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는 더 좋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야 나는 세부적인 것을 조금 좋아해 그래서 큰 그림보다는 놓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좀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죠. 전자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어서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타임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서 커리큘럼을 소개합니다. 저희 컨텐츠의 커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화 이론과 관련성이 있는 심화 이론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핵심 이론반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화 이론반은 바로 세부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학습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심화 이론반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나중에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어디 특강을 나가거나 아니면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심화 이론반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시간이 많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좀 이따가 아시게 돼요. 강좌 수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이론반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린다. 말 그대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나는 그게 좋다 라고 하신 분들은 핵심 이론을 보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지 않으시면서 우리 이론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론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론 강의가 80강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 이론하고 핵심 이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심화 이론의 이 세부적인 학습은 여러분들에게 149강 정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게 149강인데 재촬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9강 언더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강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핵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곧 촬영해서 유료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핵심 이론은 얼마 정도 예정되어 있느냐 65강에서 70강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5강에서 70강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강좌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이것은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본 거고 이것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맞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잘 넣었던 내용들이 핵심 요약집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고 또한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심화 이론에 대해서 핵심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컨텐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합격, 합격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합격 보장반이 있고 합격반이 있는데 이 합격 보장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에 하나 시험을 불합격을 하셨다. 그러면 연장해 드리는 그러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냥 합격 플러스 패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합격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합격 됐을 때 연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시험 볼 때까지만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1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1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년이 아니죠. 시험 볼 때까지 그러니까 다음에 1월까지 되겠습니다. 시험이 1월 말에 있으니까요. 다음에 1월까지 영상이 제공되는 거고 여기는 다음에 1월 플러스 알파 더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연장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심화 이론반의 하나 그 다음에 핵심 이론반의 하나 이 두 가지에서 이 핵심 이론반이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컨텐츠입니다. 핵심 요약과 연관된 강의 이론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원별 문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우리 1급 시험이 공개된 게 2011년도부터입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7년도 1월까지 시험을 봤죠. 그래서 기출문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아직까지 2017년도 기출문제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70강 정도 된다 했고 단원별 문제 풀이를 보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게 64강입니다. 64강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재촬영해서 변경된 부분도 있을 건데요. 이 강좌수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136강인데 136강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 알파는 여기 있는 내용 2017년 내용이 들어가겠죠. 2017년 내용이 들어가는데 8영역입니다. 그리고 한 영역당 2강씩 찍거든요. 그래서 16강이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16강이 더해지면 152강 정도 되겠네요. 152강 정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단원별 문풀은 64강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은 약 70강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요약반 핵심 이론반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컨텐츠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되었습니다. 공지가 되었고 여기에 커리 플러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나는 실전문제풀이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화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이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원별 실전 기출문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최종 모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최종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풀어보시기를 제가 곧면해 드립니다. 심화이론반하고 핵심이론반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쭉 해오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입니다. 나는 연장을 받겠다 하신 분은 이걸 하면 되고 나는 연장을 받지 않고 그냥 다음에 1월달까지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눔시패스 여기에 또는 나눔시패스뿐만 아니라 제휴하고 있는 여러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구매한 그 회사가 있을 건데 그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컨텐츠나 또는 학습방법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화이론과 핵심이론, 그 다음에 합격보장 합격반 그리고 핵심요약 최근에 개설된 핵심요약반은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전 문제는 48강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실전 문제는 3회차 정도이기 때문에 실전 문제는 48강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좌수가 많죠. 강좌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짜서 여러분들이 계획성 있게 하셔야 이거를 단계별로 진행을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방 단계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먼저 이론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시는 것이 좋아요.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단계별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보고 마지막은 최종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최종 모의고사는 1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론 학습을 심화를 하든 핵심화를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시간이 많은 분은 심화 이론을 제가 추천하고 바빠서 안되겠다 라고 하신 분은 핵심 요약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출문제 보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입니다. 단원별 문제 보고 단원별로 쭉 정리를 하고 나서 실전문제풀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최종 모의고사를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팅을 해보고 또 출력을 해서 해설보고 틀린 문제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시는데 예전 강의 수를 좀 알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습의 시초는 빠를수록 좋죠. 학습의 시작은 빠를수록 좋은데 우리가 이제 학습의 시작을 좀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이다 보니까 그러나 나중에 늦추다 보면 하반기 때 바쁜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하반기 때 강좌수가 많은데 공부가 쫓겨서 어떤 강의는 이론 강의는 못 보고 문제 분야 보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학습의 시작은 적어도 6월 정도는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6월 정도는 시작을 해라. 그래서 6, 7, 8, 9, 10, 11, 12, 1월달 한 1월 말일 정도 되니까 한 8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두 번 정도 반복은 해야 되잖아요. 이론을 여러분들이 두 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아요. 이론은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정도 보는 게 나중에 문제 풀일 때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6월 정도에는 스타트를 적어도 해주십사. 곤면에 드리고 그 전에 하시면 더 좋죠. 당연히. 그 전에 좋은데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6월 정도에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6월로 생각하는 이유는요. 대개 대학교 4학년이 6월달에 방학을 합니다. 따라서 여름방학이 딱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1급 준비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학에 가서 여름방학 때부터 놀지 말고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자, 저는 사회복사 1급에 대한 커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커리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학습 게시판에 글 올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전화 상담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구매한 그 업체에 상담 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학습 상담도 커리 상담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가오는 시험에서 꼭 고득점으로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사 1급 오리엔테이션 강의도 다시 한 번 더 들어주시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이 사회복사 1급을 빨리 합격하는 것인지 그 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길대로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신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학습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